광주광역시는 2024년도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마을공동체를 오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성평등한 마을이 모여 성평등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돼 지금까지 71개 성평등 마을을 발굴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10개 내외 마을을 선정해 마을 틈새 돌봄, 지역 여성 일자리 등 마을 실정에 맞는 성평등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서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됩니다.